어 엄마 진짜 어디고 괜찮아? 하나요 여기 그 친구 레스토랑이 괜찮지 않나요? 한 손은 두개 쌓인 데이트가 마마머리는 절대 안된다고 말하고 있었죠 그렇게 남자를 돌려보내자 다시 다윤을 찾아오면서 다윤, 맛있는 거 같으세요 저도 약국 있어요 그리고 이러시는 거 정말 부담스럽고 싫어요 다윤이 질색하자 순순히 물러가는 걸 안싶다니 이러면서 더더 이상한 모습이죠 자 가시는 데까지 못하 rectangle